금일 핫이슈 하반기 전투밸런스 개선 12월달에 적용 예정이구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부분입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안 풀린 거라서 그냥 우선 테일즈버에서는 공격 피해량 피격 피해량 명중률 회피율 스킬 위력 크리티컬 데미지 배율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계산되어 전투가 수행됩니다 한마디로 잘못 짰다 계산하기 어렵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어 공지가 떴는가 자 데미지 계산 시 데미지 어떻게 띄우냐 주는 데미지 데미지는 a 곱하기 b 더하기 c 빼기 d 곱하기 e 곱하기 f 더하기 f e 곱하기 f 3 곱하기 g 곱하기 h 곱하기 i 곱하기 j 곱하기 k 곱하기 뉴 1 곱하기 뉴 2 더하기 l 곱하기 m 곱하기 n 곱하기 o 곱하기 p 곱하기 q 곱하기 r 곱하기 s 곱하기 t 곱하기 t 곱하기 t 3 곱하기 u 곱하기 v 곱하기 w 곱하기 w x 곱하기 뉴 3 로 계산이 됩니다 테일즈 위버 데미지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 a 는 상태의 의상에 의한 공격 더하기 장비 공격력 더하기 장비에 의한 공격 나누기 7 곱하기 장비 보정 강화 개수 곱하기 7 로 a 라는게 계산이 됩니다 까 여기 있는 거를 일단 a 에 집어 를 집어 넣고 그거를 계산한 다음에 이 뒤에 공식을 계산을 하는건데 이 뒤에 계산을 끝냈으면 총 공격 피해량을 이거를 다 계산한 다음에 공격 피해량 곱하기 z 가로 닫고 더하기 y a 더하기 y b 더하기 y c 1 더하기 y c 2 더하기 점 점 점 더하기 y c n 더하기 y d 더하기 예 더하기 y f 를 계산하면 총 공격 피해량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테일즈 위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아냐 이 알파벳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냐 자 여기 있습니다 데미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또 공격력은 어떻게 공격 계산이 들어가고 b 에 들어가는 것은 또 감전 내전이 있고 뒤에 들어가는 것은 아나에이스 버프 뭐 애완동물 펫 강타 티치의 행운 뭐 보리스 마스터리 어쨌든 뭐 그래요 이거를 다 본인 캐릭터에 맞게 대입을 하면 계산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대입을 해 가지고 데미지 계산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 본인 캐릭터도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패치가 돼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패치를 하는 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 수행 간 계산 되는 영역들의 정리 압축 명확한 단어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지워 버리면 된다 앞으로 패치가 되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어 압축이 될 겁니다 자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장비 아이템 방어력 개수 상향을 한다고 해요 이동 속도 늘려 주고요 데미지 증가 기운 효과 장비 아이템 공격 개수 상향 피격 피해량 증가 제거 이렇게 보면 어떤게 패치가 되는지 조금 의아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이거는 패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데미지 계산식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나서 이 방어력을 이제 방어 개수로 어 상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래요 어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디다 패치되니까 어쨌든 뭐 물리 방어력은 이런데 여기서 방어 배율이 들어 여기가 이게 이게 들어가잖아 이게 디펜 더하기 물리 방어력 장비 예쪽 이쪽을 상향한다는 거 있죠 이쪽을 상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산이 되는 부분을 올리면 되겠죠 이거겠네 장비 물리 방어력 배율을 올리겠네 여기를 올리겠죠 그래야지 장비 방어력 올라가는게 의미가 있어지니까 이 부분을 올려야지 마법 방어력도 뭐 마찬가지겠죠 있죠 마법 방어 배율이 바뀌겠죠 이 부분을 상향하는게 아닐까 추측이에요 추측 뭐 수치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둘 중 하나겠죠 수치를 올리던가 배율을 올리는 건데 수치를 올려버리면 너무 인플레가 심해져 버려 가지고 배율을 올리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어력 관련해서는 그리고 계산식도 바뀌겠죠 사실 이거는 지금 계산식에 대입을 하는 거지 그냥 방어 공식 자체가 이게 그냥 지워지고 방어 공식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데미지 증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데미지 증가 이 부분도 장비 아이템 공격 개수를 상향한다고 했으니까 개수를 상향했을 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겠죠 이쪽 여기 이 부분을 상향하겠죠 이 부분 중에 하나를 장비 공격력 또는 장비 보정 개수 뭐 이쪽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개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자 여기서 플러스 피격 피해 증가를 제거한다고 해요 이게 기운만인지 아니면 모든 피증인지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모르지만 저는 설명만 봤을 때는 후자 같거든요 모든 피격 피해량 증가를 그냥 다 삭제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게임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hp 관련된 거는 뭐 그냥 지금 뭐 회복 물량 문제도 있고 고 hp 높은 hp 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적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겠죠 어 뭐 번들 부분은 뭐 통합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 이건 뭐 좋은 패치고 최대 제한치가 부여되어 특정 아이템이나 버프 소지 여부로 인해 다른 유저보다 높은 데미지 효율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패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요약하자면 편의성 패치 플러스 기간 한정 버프 아이템 효율을 박살내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밸런스 조정 작업 이후 실제 전투 기여도에 맞게 버프 아이템들의 효과 적용 수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버프 효과와 항목별 최대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ui 시스템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버프 관리를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기간 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아이템 버프 소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줄일 것이다 어 그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뭐 콜라보 아이템이나 아니면 뭐 예전에 투입문 이벤트 때 뿌렸던 뭐 달 경단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저격하는 패치가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상이 안되네요 그리고 방어 밸런스 조정 자 여기서는 감전 찬스 가드 저격 당했구요 감전 스킬은 효율이 과도하게 적용돼서 조정 예정이다 다른 버프 및 디버프와 동일한 효율로 동작하게 될 예정이다 그렇다는 것은 감전은 다른 버프랑 디버프랑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어 일단 밑에 읽기 전에 그럼 감전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감전 감전이 무엇인가 상대방 공격력을 마이너스 20% 깎아 준다 정확히는 물리 공격력이죠 물리 공격력을 마이너스 20% 깎아 준다 뇌전은 상대방 공격력을 마이너스 20% 깎아 준다 그러면 여기서 뇌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라는 희망을 가지면 안되겠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 자 클로에 자 아까 봤죠 얘 혼자 앞에 있어 얘 혼자 앞에 있어요 A B 아까 뭐였죠 데미지 계산식에 A 곱하기 B 더하기 C였죠 A는 공격력이에요 근데 이 공격력이 앞에 붙었다 다시 메모장을 위로 올려보면 자 공격력 빼기 방어력 곱하기 고변산이 총 데미지라고 했는데 이 공격력에 내전 감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디버프나 버프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좋다 100m 달리기 하는데 다른 캐릭터는 출발 라인이 100m인데 감전 캐릭터는 80m 부터 시작하는 느낌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감전 캐릭터들이 선호를 받았죠 공지에서 말한 거는 스타트 라인이 다르다 중요한 건 스타트 라인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밑으로 찬스가드 및 하드스킨 스킬의 경우 패시브 스킬이라 상시 발동되는 스킬임에 불구하고 과도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드스킨하고 찬스가드가 뒤에 붙어있어요 T3에 붙어있단 말이죠 따로 있어요 따로 얘네 보면 방어 관련된 스킬들은 이렇게 만화월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거든요 다변산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철벽 호위기사 스티뮬란트 인커리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소울링크 방어력 증가 다 붙어있어요 얘네만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따로 들어가 여기서 그러니까 언급된 게 아닐까 이거를 뭐 뭐 몇 퍼센트 감소되든 그런 것 보다는 따로 계산되서 카테고리가 하드스킨과 찬스가드는 그래서 묶여가지고 이번에 칼질을 당한다 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피규어 피해량 감소 효과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면 뭐 뭐냐 산가 그 다음에 하드스킨 따로 계산되던 걸 패치 후에는 통합해서 집어 넣겠다 뭐 이게 공식이 바뀌던 안 바뀌던 간에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물몸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네가 피감을 못 받는다고 해서 물몸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핵심이지 어쨌든 방어 스킬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변경이니까 지금처럼 단단할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단단한 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1대1 스킬 및 범위 스킬 위력 조정 이 캐릭터 리노베이션을 비롯하여 캐릭터의 개성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여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버프 밸런스 개선 이후 현재와는 다른 전투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전투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1번은 버프 효율일 수도 있고 2번은 데미지 효율일 수도 있고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간의 불균형 요소를 완화하고자 각 캐릭터의 1대1 및 범위 스킬 밸런스 우선 조정 1대1 스킬 밸런스는 이퀄 스킬 퍼뎀 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10에서 1부터 10까지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뭐 로아미니가 1이고 예프넨이 10이면 4에서 6 사이로 맞추지 않을까요 4에서 6 사이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디버프가 좀 효율 좋은 캐릭터들은 퍼뎀이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조금 정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캐릭터 특정 지어서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만능캐라고 하죠 버프 좋고 디버프 좋고 방어력 좋고 뭐 유틸 좋고 그런데 데미지까지 세다 이거는 조금 비정상 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를 하든 상향 평준화를 하든 그거는 게임사가 알아서 밸런스 조절할 문제인데 캐릭터의 위치는 제대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퍼센트 데미지가 2000프로의 뭐 만인 캐릭 있어요 A라는 캐릭터 퍼센트 데미지가 2만인 캐릭터가 있어요 B라는 캐릭터 근데 얘는 디버프가 1개고 얘는 디버프가 2개야 이거는 조금 비정상적이잖아요 디버프도 부족한데 데미지까지 약한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디버프가 부족한 캐릭터면 디버프가 많은 캐릭터보다는 어떤 장점이 부여되어야 될 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어쨌든 이제 캐릭터 정렬이 조금 필요한 시기이다 정렬이 필요하다 뭐 여기서 이야기 해봤자 수치가 오픈된 것도 아니고 12월 7일날 텟섭 적용되니까 이때 연락에 싸우시면 돼요 그 허리띠 졸라매 졸라매고 그냥 이때 그냥 만세운동 하세요 본인 캐릭터 약호를 하든 들어 눕든 그건 뭐 본조님이 알아서 선택하시고 12월 7일날 텟섭 적용되면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그냥 1년 허송세월 보낸다고 보면 됨 수치가 아직 오픈이 안 돼서 지금 뭐 싸울 필요는 없고 수치 오픈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체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잘 되겠죠 리체 유저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뭐 그냥 뭐 시너지 알아서 주겠죠 해봤자 뭐 어차피 패시브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또 뭐 줄만한 거 있나 뭐 바느질이라도 주나 씨르기 캐릭터랑 뭐 같이 하면 뭐 이런 거 있나 어쨌든 뭐 파티에서 이론 효과를 줄 거니까 뭐 지금보다는 좋아질 듯 하향되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상향이니까 그래서 뭐 밸런스 패치는 사실 뭐 없다 아직 12월 7일 기다려야 된다 개발자 노트 이번에 추가된 내용 번들 패치 편의성 버프 예정 이전과 큰 크게 다른 정보 없음 뇌전 감전 산가 이전과 크게 다른 정보 없음 하드 스킨 떠오른 태양 데미지 조정 예상했음 방어 밸런스 조정 예상했음 리체 패시브 예상했음 그럼 개발자 노트 12월 발 개발자 노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보는 편의성 패치 되고 하드 스킨 너프 되고 그냥 기존 정보에서 조금 더 제공해 준 정보 그리고 12월 7일날 테스트 서버에서 오픈한다 이 정도 이 정도 정보가 정부예요 이 이상 정보는 그냥 내피셜이에요 이 이상의 정보는 그냥 추측과 내피셜 이 정도 그래서 사실 이번 하반기 전투 밸런스 관련해서는 뭐 벌써부터 싸울 일이 있나 이미 다 풀린 정보 였는데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이거는 갓 패치입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겠습니다 12월 업데이트 목표로 컨텐츠 정보 시스템 짜잔 메이플스토리랑 살짝 비슷하죠 느낌이 컨텐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패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뉴비 분들이 게임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기존 유저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뉴비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한눈에 던전 난이도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이런 던전이 있고 이 정도 수준이다 이게 단계별로 나오니까 정보를 참는데 조금 용이하죠 쉽게 말해서 이거 보고 아 이클립스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스펙업 해야 되나요 어비스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스펙업 해야 되나요 그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세한 정보가 없더라도 그냥 그 던전 이름만 제공을 해줘도 정말 편해요 게임할 때 그리고 현황판도 있어요 현황판 주요 보상도 확인할 수 있고 던전 입장 조건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 현황판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그리고 필드보스도 제공해줍니다 필드보스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언제 패치되냐 12월 20일 날 업데이트 예정 고시에요 곧 한 달 남아서 한 달 그래서 이번 개발자 노트는 욕할 게 없어요 그냥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기다려주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래 기다린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지만 나도 힘들어 근데 하겠다는데 욕할 이유 없잖아요 그냥 기다려보죠 그냥 잘되길 기원하면서 기다려보면 될 거 같아요 이게 끝입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 관련해서는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